뉴스톨트 새로운 천장 12,000원에 3장 얻었습니다 3장 썬루프 하나 새로 샀습니다 썬루프 이 차 지붕이 2개네요 썬루프 아 이거 키 큰 사람들은 못 타겠어? 우리니까 타지 딱 맞네 이거 차 사면 이거 사야겠어 아 점심시간 derechos ,, ,, ,, ,, ,, ,, ,, ,, ,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코트를 마무리했는데 되게 하얗고 예뻐요. 롤링 티핑도 잘 됐어요. 이제 햇빛 있게 발라서요. 썬브레스도 발라야 되고 작업할 때 눈이 아파서 썬브레스도 껴야 돼요. 어제 우리가 칠한 프라이머가 굉장히 잘 발라져 있어요. 역시 좋은 페인트는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앞에 부분에는 좀 처음에 할 때랑 미숙해가지고 자국이 좀 많이 남았어요. 붓자국이랑 흐르는 자국이랑 벌레들도 붙어버려가지고 그런 거를 샌딩 테이프로 이렇게 갉아주는 거를 할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만약에 시간과 바람이 든다면 프라이머를 한 번 더 갈게요. 서류 정리할 때가 왔고. 결제 올려도 되겠습니까? 320방 소리 어디갔어? 320방. 모르겠어. 니가 어떠셨어요? 그러니까요. 이게 다 똑같아 보이지만 거칠기와 다른 겁니다. 됐습니다. 일단 힌트릭을 만들 거예요. 여러분들에게 다행히 알아봅시다. 이제 수직이 시작되는 원곡가 verse 타임 나에게 다행히 알아봅시다. 예의 두번째 사진이 엑소리로 예상하려다. advance. 전국은 나의 것 우와! 물 나와 메스로 잘랐어 여기에서? 어 찬물탱 깨끗이 깨끗이 미션 наши 깨끗이 드디어 뉴솔트에 로얄 블루를 칠하는 날입니다. 오늘 처음으로 파란색 페인트를, 코트를 발라봤는데 우선 잘못된 색을 주문을 했고요. 그리고 붓도 좋은 붓이 없어서 붓 자국이 너무 많이 나요. 티핑이 안 됐어요. 히히히히 하하 히히히 히히히 어떻게 생각하세요?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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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생각하세요? 히히히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네 제가 하려던 게 이런 건 아니에요. 히히 자 수빈이한테 많이 민감하고 남은 거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경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나도 맛있는 거 자주 쓰네. 네. 맛있는 거 먹어라. 됐다 흐흐 나를 박지 말고 아하하 헉 광건 걸린다 존먹어 이번 가는 거 사다 준거야 저거 하면서 먹으라고 와 진짜 감동이다 염통 감동 받았어 응원해주는 것 같아 자주 맛있다 삐삐삐 음 진짜 맛있다 해줄까? 천국은 나의 공 천국은 나의 공 천국은 나의 공